안녕하십니까 쌍문동 큰형입니다. 여기는 황새못. 코로나 이후부터 망해가지고 이벌을 안 봤는데요. 그래서 집에서 가깝고 해서 한번 오후, 일요일 오후에 나와봤습니다. 한 다섯 분이 계시네요. 주중에 오면은 짜체들 많이 잡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. 오늘은 쌍문동 큰형님의 전형내기 김여사와 동추를 했고요. 전형내기입니다. 마리수, 마리수 내기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렛츠고! 먼저 시작하세요. 정리하고 갈게요. 조금만 이기겠네. 한 마리만 잡아도 된대요. 조금만 합니다. 전부 다 보이는 게 이 정도예요. 두 바퀴 놀고 가면 될 것 같아요. 어? 아 이게 저거네. 안 깊은가 봐. 그치 안 깊지. 깊은 데가 좋아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묻혀 마자니까 확 걸려가자고 있다. 뭐가 있지? 그러니까. 그건 이게. 이거는 나오네? 안 나오겠고. 멀리 던진 필요가 없어요. 자 김여사님은 저거예요. 그거 뭐지? FTE 거. 3인치. 나는 그냥 막 가재처럼 생긴 거. 노이싱커. 완전 노이싱커. 빨리 잡아서 오늘 저녁 맛있는 거 읊어 먹어야지. 아 불순물이 너무 많네 여기. 이게 뭐야? 이게 물이 안 흘러서 그런가? 물순물이 진짜 많네. 불순물. 왜? 이거야 이런. 들어온 게 너무 많은데. 이게 뭐 개구리 밥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관리를 안하니까 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말했으니까 조그만거 조그만거 잡아야 돼 저도 그래서 스피닝대로 하는거고 포인트는 저쪽 같은데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돕시다 우리는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자고 어떻게 전략을 짰는데 여기가 아닐 수 있어요 더 가봐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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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으로 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먹어 애들이 누워를 안 먹어 잠자리는 아직 드셔서 철포덕 철포덕 걸리고 있는데 갑시다 가자고 배수가 있질 않아 이러다 비기겠는데 0대0으로 비기겠어요 이걸로 한번 확인해봅시다 얼만큼 떨어지는지 해봅시다 잠시만 보셨나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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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왓기는 야 이게 뭐야? 왓기입니다 왓기 그냥 그냥 먹네 왓기로 김여사 보고있나? 어우 튼실해 튼실합니다 황새목 이거 때문에 사진을 못찍겼어 이거 때문에 사진을 못찍겼어 바닥에도 이게 이끼가 있구나 바닥에도 있어요 바닥에도 딱 중층 정도가 딱 애들이 붙어있던가 모르겠네 바꿔줘야지 또 그래야지 공정하지 그냥 누워 박스 들고 댕겨 그럼 아니 바늘 때문에 안되지 바늘을 여러개 이것도 갖고 댕기고 저것도 갖고 다 뜯는데 바늘이 아 누워에 따라서 바늘이 다 뜯는데 그럼 거기 어디야? 산장호수 난 산장호수에서도 잡았잖아 조그만거 그때 털려찌기 때는 잡았고 거기 좋았는데 아 산장호수가 진짜 좋았는데 빵도 먹고 커피 먹고 얼마나 좋아 우리가 팔아주고 참나 나는 재미없어서 좋아하니까 걸리지 말고 걸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던져 이렇게 해가지고 쉬 그냥 해 그래 좀 더 가까이 해 가까이 나야 시키야 조용히 해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해 막기 전에 조용히 해 오케이 보셨나요? 김여사님? 보셨나요? 김여사님? 두수 가만있어 황새모 두수 고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력 아유 이것도 너무 크다 끝에서 와 끝에서 더 더 더 더 땡겨야 돼 앞으로 그렇지 그 쯤에서 앞에서 나와 오 오케이 오케이 김수 다시 다시 오 마이 갓 그렇지 있지 아하 아까워 너무 풀어나서 그래 그러고 그렇게 막 잡아당기면 안 돼 그냥 가져가게 놔둬 라인을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아니 몰라 여기 지금 무료라고 무료라고 다 무료라고 돼 있는데 무슨 무슨 돈을 그래 아니 내가 포천시청에다 물어보고 깨내요 열받네 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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